케이스가 너무 멋져 개인적으로 루프힐러를 내가 좋아하는 측면에 달려있어요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마무시한데 사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면도기하고 다를 게 없죠 초학금 시속 700km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워치인데 RC는 아마존에서 찾은 재밌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는 문스 아마존 셀렉트 이번 시간에는 일본 아마존에서 제가 찾은 재밌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이와타니의 터프마루 주니어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휴대용 가스버너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제품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바로 이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가 너무 멋져 그래서 사용한 다음에 이 안에다 착착착 집어넣으면 되는 케이스 자체가 무슨 가방 같지 않아요? 실제로 상당히 쓸모 있고 뭐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가거나 이럴 때도 이 케이스 안에 탁 넣어다니면 아주 안전하죠 케이스 열면 이렇게 돼 있고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일단 바람막이가 확실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기존의 버너들보다 작다 가스 캔이 좀 튀어나오긴 하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 제품 처음 만났을 때 거의 인생템을 만난 듯 너무 기뻤는데 아마존에서 저렴하게 팔고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품은 루프 힐러에 지퍼 달린 타퍼인데요 개인적으로 루프 힐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시부야에 있는 루프 힐러를 꼭 들러요 그래서 지금 루프 힐러를 마치 유니폼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루프 힐러가 좋은 점은 일단 편해요 그리고 디테일이 상당히 있죠 모자가 작고 소매깃이 길기 때문에 입고 다니면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쉬한 어떤 느낌이 들죠 손빨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확 줄어들죠 아무튼 일본을 가지 않아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아마존 빔즈의 콜라보 제품이라든지 루프 힐러의 제품들을 판매를 하죠 소매깃에 있는 이 파란색 태그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1시간에 1미터를 예전 방식으로 직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 추천 다음 제품은 펜코의 플릭 클락인데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만난 거는 브루클린에 있는 어떤 편집샵에서 이걸 딱 보자마자 와 이거 완전히 사랑에 빠졌죠 투엠코하고 펜코가 콜라보해서 만들어낸 이 제품은 기존의 제품과 다른 점이 칼라예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칼라가 더 끝내줘요 이거는 화이트 톤의 내가 좋아하는 그린 칼라로 숫자판이 써 있는데 야 이게 진짜 기가 막히죠 자세히 보면은 더 끝내줘요 집에 꼭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화이트 인테리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끼는 제품들을 이렇게 쭉 모아봤는데 거기에 플릭 클락은 반드시 들어가죠 추천 다음 제품은 스노우피크 우산인데 단우산이 있고 장우산이 있는데 저는 특히 짧은 우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산 자체에 천이 텐트 천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작고 가벼운데 비바람이 불 때는 우산이 보통 이렇게 꺾여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튼튼하다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늘 가방 속에 가지고 다닐 수가 있다 제 최애 우산입니다 글로컬 스탠다드의 빈 컨테이너 그야말로 커피 빈 컨테이너예요 블랙 버전이 있고 실버 버전인데 전 둘 다 좋아합니다 둘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위에는 대나무로 뚜껑이 달려 있고 완벽하게 이제 실링이 될 수 있게 돼 있고요 스푼 자체가 측면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계량하듯이 빈을 옮길 수가 있죠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 본 모든 빈 컨테이너 중에 최고다 블랙이냐 실버냐 차이인데 블랙이 아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라말로 조꼬라든지 발메다이 더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필구 다음 제품은 걸리버의 도쿄 택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다이캐스팅인데 이 디테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도쿄 택시는 지금 올림픽 택시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도쿄 택시는 바로 그 이전 버전이죠 도요타 크라운 이라든지 이런 제품으로 나와 있던 도쿄 택시들 야 근데 이게 디테일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아주 작은 글씨들까지도 표현이 돼 있고 안테나라든지 도쿄 택시가 여러 가지 칼라들이 있잖아요 구하기 너무 힘든 건데 아마존에서 몇 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구입해서 책상 위에서 이렇게 놀면은 완전 오타쿠 느낌 나고 너무 좋아요 아무튼 최대한 정교하다 다음 제품은 헬리오스의 보온병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보온병이죠 이 보온병의 특징은 컵이 뚜껑이 되고 이건 아주 가장 작은 용량이고 조금 중간 용량 이거보다 더 큰 용량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작은 용량하고 이 중간 용량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 칼라 스페셜 칼라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레이하고 올리브 그린하고 아이스 블루 저는 화이트하고 매칭이 되는 아이스 블루를 완전 추천 다음 제품은 가반 후추인데 동남아시아에서 후추를 전량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후추 자체가 굉장히 맛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페퍼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추천은 블랙 페퍼 계란 후라이를 해서 밥 위에 이제 얹고 그 다음에 간장을 쪼록 불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추를 톡톡톡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일본 갈 때마다 늘 사오게 되는 가반 후추였습니다 다음 제품은 마르나에 제가 이름을 마르나 햇반통이라고 지었는데요 밥을 한 다음에 밥이 좀 남았다 그럼 곧바로 이 안에 넣어서 냉동실을 바로 얼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꺼내서 햇반하고 똑같이 전자레인지에다가 뚜껑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넣어서 2분 이렇게 돌리면 갓 지은 밥처럼 완벽한 밥이 완성이 되죠 햇반통 안쪽에 뭔가 이렇게 밑받침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밥이 정말 고슬고슬하고 마치 지금 막 지은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이거 너무 좋습니다 냉동실에 쟁여두시기 바랍니다 최고 다음 제품은 우사기 브랜드의 유리컵 티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둘 다 좋은데 이게 되게 영롱해요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손잡이라든지 이런 디테일이 아주 어마무시한데 특히 요 뒤쪽에 보면은 츄키우나기 브랜드 트레이드마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커피 마시면 기존의 커피 머그라든지 커피컵에 마실 때 그 느낌과 좀 달라요 뭔가 커피가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 닿는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처리가 돼 있고 요 유리컵은 추천입니다 호박 칼라의 영롱함 좋습니다 다음 제품은 선크래프트의 감자칼인데 이거는 제가 더샵에서 처음 만나게 됐던 감자칼인데 감자칼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감자칼은 거의 완성형이랄까 기가 막힙니다 왼쪽에 있는 게 감자칼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토마토 껍질 벗기는 칼인데 감자칼 자체가 기가 막히게 깎여요 뭐랄까 이 각도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감자 한번 깎기 시작하면 감자 깎는 게 너무 쉬워 다른 감자칼들은 아주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아름답습니다 최고의 감자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노제 양배추칼인데 요 칼도 아주 유명하죠 어마어마하게 큰데 양배추를 이렇게 썰 때 사용해 보시면 아주 편하고 정교하게 잘 잘린다 유명한 제품인데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양배추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 다음 제품은 요시카와의 편수냄비인데 상당히 여러 종류의 편수냄비들이 있잖아요 편수냄비 중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어낸 편수냄비 말고 요시카와의 이 편수냄비가 가장 정교한 것 같아요 지금 오래 사용을 해보니까 사이즈도 다양하고 주로 물을 끓인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면 너무 괜찮은 이거 진짜 오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최고의 라면 냅니다 자 다음 제품은 야마자키의 필터박스인데 요거는 제가 더 불을 사용하면서 필터 종이 필터를 도대체 어디다 놔둬야 될지 몰라서 그냥 서랍 속에 넣어놓든지 이게 상당히 불편해요 이런 야마자키의 필터박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냥 이렇게 뚜껑 이렇게 위로 올려서 필터 하나 싹 꺼내고 다시 다듬는데요 요 내부는 요렇게 생겼는데 이건 정말 편하다 위상적으로도 필터가 먼지가 안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괜찮은 필터박스라고 생각합니다 더부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필수품 다음 제품은 파나소닉의 람대쉬인데 이 람대쉬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성풍적인 인기였죠 거의 다 솔드아웃이었고 어렵게 찾은 양판점에서 1인당 하나씩만 판매를 해가지고 저도 이 화이트를 구입을 했었는데 람대쉬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5날이잖아요 그러니까 5개의 날이 저 조그만데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전기면도기에 뭐랄까 손잡이 부분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사용해 보면 실제로 그런 큰 면도기하고 다를 게 없다 오히려 더 정교하게 잘 깎여요 가격만 문제죠 저 케이스가 재활용 대리석 느낌도 나고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소개했었던 바로 그거다 자 다음 제품은 아니 다음 장난감은 반다이의 초합금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징가 마징가 초합금을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이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요게 스탠다드한 초합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뭐 하냐면은 책상 옆에 놔두고 늘 꺼내 가지고 이렇게 뭐 로봇 펀치로 이렇게 적들을 물리치기도 해보고 아무튼 가지고 놀아요 마징가의 프로포션이 최고였다 아무튼 이 마징가의 초합금 무쇠팔 무쇠돌이 로켓트 주목 자 그 다음은 반다이의 그랜다이저 이 그랜다이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랜다이저 딱 저렇게 생겼었죠 뭔가 우람하다 그럴까 특히 저 그랜다이저의 다양한 무기들 창 마징가 시리즈 마지막 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뭔가 UFO 군단 계속 무찌르는 거예요 근데 로봇들 중에서 희한하게 기억에 남는 로봇 거대했고 30m 높이에 속도가 지금 보니까 시속 700km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랜다이저은 생각나는 노래가 또 있죠 그랜다이저은 생명을 건다 UFO 군단을 무찌른다 다음 제품은 반다이의 게타 로봇인데 게타 로봇이 가장 안 알려진 로봇일 거예요 근데 뭔가 귀엽죠 요거를 한번 개봉해 가지고 가지고 놀아 보니까 아주 정교해요 이거는 정말 가지고 노는 손맛이 있다 자 이런 포즈도 해 볼 수 있고 망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놀 수 있다 멋지죠 근데 게타 로봇은 노래 기억이 안 나요 자 다음 제품은 플러스의 차 연필깎기인데 이게 뭐냐면 연필깎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뒤에다가 연필 넣고 스위치를 돌려 가지고 논 다음에 얘를 그냥 굴려요 슬슬 굴리다 보면 딱딱딱딱 소리가 나거든요 딱딱딱딱 소리가 나면은 다 깎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빼보면 이렇게 된다 되게 재밌는 컨셉이죠 뭐랄까 자꾸 깎고 싶어지는 아무튼 달리면서 깎는다 자 다음 제품은 덜튼의 공구트럭인데 덜튼 하면은 주유가구에 있는 편집샵이죠 근데 상당히 다양한 재미있는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약간 미국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아무튼 덜튼에서 판매하는 이 공구 박스 아니 공구 트럭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이건 트럭인데 이렇게 샥 열려요 열리면은 그 안에 다양한 드라이버 세트를 조립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작은 드라이버까지 저기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면은 뭐 집에 있는 웬만한 것들 다 사용 가능한 게다가 이제 평소에는 자동차니까 어디 올려놓으면 좋은 아무튼 이거 추천입니다 자 다음 제품은 치키우사기 브랜드의 팟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팟이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다양한 칼라하고 사이즈가 이제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0.7L 작은 사이즈에 특히 이 옐로 칼라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 안에가 한번 떨어뜨려서 뚜껑이 저렇게 박살이 났는데도 뭐 사용할 만하다 워낙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고 물줄기 나오는 부분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티팟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끓여 가지고 뭔가 다양한 티를 생각보다 뜨거운 상태가 오래 가더라고요 뜨거운 물 넣으면 상당히 오래 가요 사용하기 너무 좋다 자 다음 제품은 코이즈미 선풍기인데 제가 문스셀렉트 통해서 한번 소개를 했었죠 레트로풍의 어떤 선풍기 하지만은 기술은 요즘의 기술 사이즈는 조금 미니 이거 추천이에요 집에 있으면 굉장히 힙합니다 약간 레트로의 느낌이랄까 자 다음 제품은 후지오로의 범랑인데 무민하고 콜라보 한 범랑도 있어요 근데 이 범랑이 왜 유명하냐면 원래 70년대에 상당히 인기 끌었었던 특히 이 해바라기 문양의 범랑 요게 그대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뭐랄까 이것도 굉장히 힙해요 광고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옛날 그대로 추억의 범랑래입니다 자 다음 제품은 마루산콘도의 레트로 커피머그 마루산콘도는 상당히 스타일리시한 폴슬린이랄까 그릇이나 접시를 만드는 브랜드죠 요런 느낌이랄까 머그도 되게 예쁜게 많아요 근데 특히 제 눈에 들어온게 바로 이 머그인데 요거는 힐살맥처럼 밑부분이 저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태킹이 가능하고 그리고 손잡이라든지 이런게 예쁘게 되고 무엇보다도 저 디자인 색감이라든지 저 문양 이런 것들이 너무 이뻐지 않습니까 다섯 개 전부 다 구입을 해야 돼요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두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제품은 토피의 수직 토스터인데 음 이렇게 생겼어요 상당히 스타일리시하죠 이거 제이슨의 집에 같은 이게 있더라고요 그냥 위아래 식빵 하나씩 밖에 못 넣는 토스터인데 공간이 협소한 곳에서 특히 더 예뻐요 그리고 칼라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페일 아쿠아라는 이 칼라 이 칼라의 제품이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추천 다음 제품은 타임엑스하고 빔즈가 콜라보 했던 바로 이 워치인데 케이스부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뭐랄까 장난감 같기도 하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한데요 타임엑스의 유명한 워치에 칼라하고 디자인을 좀 달리해서 나왔네요 빔즈다운 느낌이랄까 굉장히 힙하겠는데요 근데 이거를 밀리터리 워치라고 부르네요 재밌다 슬리키의 참깨 그라인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 뚜껑을 열고 참깨를 잔뜩 넣어놓고 저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면 참깨가 이렇게 아주 잘 나오죠 그리고 평소엔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참깨가 흘러나올 일이 없죠 이게 어떤 아이콘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한번 써보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갈아서 돈가스 먹고 싶은데요 아주 그냥 깨가 쏟아진다 다음 제품은 BPR 빔즈의 손에 수건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손수건인데 특이한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3등분해서 이렇게 접혀요 근데 그게 접히는 게 얘가 이미 접혀 있어 이런 구조예요 게다가 디자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 선물 주기 너무 괜찮은 아이템 쓰기 너무 편하다 이것도 추천입니다 자 다음 제품은 도라에몽 간장 종지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이 크게 나왔는데 사진이 되게 조그맣죠 근데 여기다가 간장을 이렇게 조금 담으면 이렇게 돼요 이야 기가 막히네요 자꾸 간장을 담고 싶은 이거 완전 추천입니다 자 다음 제품은 스누피 클락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야 이거는 뭔가 만화다 우드스탁이고 스누피가 이제 위에서 자고 있는데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자고 있는 거야 왠지 귀엽다 자 다음 제품은 WPL 재팬의 스즈키 짚니 스즈키 짚니 라는 유명한 미니집이 있죠 1970년대에 등장을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제품인데 요 RC는 RTR 이에요 그러니까 완성품 근데 그 디테일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짚니 하고 동일한 어떤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암벽타기를 하거나 이런 데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 구입하면 어디서 쓰냐면은 책상 옆에다 놔두고 심심할 때 벽이라든지 책상 위에 있는 뭔가를 이렇게 타볼 수 있는 무엇보다도 멋있다 요거 추천 다음 제품은 아이데스의 블루나 봉봉인데 오 미피잖아요 근데 요거는 요렇게 가지고 놓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게 90kg까지 된대 사볼까 자 다음 제품들은 제가 버네로 뽑은 제품들인데 다 너무 재밌는 제품들 자 요거는 지우개로 지운 다음에 그 지우개 밥들을 알아서 청소해 주는 미도리의 미니클리너 스페셜 칼라죠 그리고 이건 미도리의 스윙버드인데 요건 뭐냐면은 화이트 테이프 귀엽죠 그리고 요거는 퓨어 러버밴드를 모아놓은 고무줄통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필깎이 중에 하나인 칼 엔젤5의 칼 주니어가 아니라 엔젤5의 칼 그리고 특히 스페셜 E 칼라 이거 너무 좋죠 자 그리고 스와다의 손톱깎기 스와다의 손톱깎기가 아주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벤치라고 니퍼라고 손톱을 아주 정교하게 다듬을 때 실제로 요거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손톱깎기 못 쓴다고 그래요 요 제품은 코쿠이어의 연필을 닮은 샤프랄까 0.3부터 1.3까지 되게 다양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1.3 되게 좋아하는데 연필 쓰는 느낌이에요 미돌이의 종이 필통인데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제품 이것도 추천이고요 카드 컨테이너 랄까 그러니까 명함 같은 것들 잔뜩 넣어 다닐 수도 있고 트럼프 카드를 넣을 수도 있고요 열쇠고리인데 레트로 느낌의 간판들을 거의 다 조명을 설치해 가지고 늘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는 요런 느낌의 열쇠고리 자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일본 아마존의 제품들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일마존은 한국에 대부분 배송이 되기 때문에 오늘 소개시켜 드린 아주 재밌는 제품들 꼭 구입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를 다 달아놨어요 재밌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누구보다도 빨리 재고가 많이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이번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인스타도 팔로우를 좀 해주세요 인스타를 통해서 앞으로 되게 재밌는 제품들 뭐 스토프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오늘은 문스 아마존 일본 셀렉트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주에 더 재밌는 문스 셀렉트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안녕